안녕히 가세요 피곤해 자 또 날아갑니다 도교로 어우 피곤해 지금 새벽 5시인데 저 차트 가야 돼 너무 빠른 걸 끊었어 지놈처럼 너무 자주 가나 생각이 들었지만서도 이렇게 공항 가는 길은 즐겁네요 제대로 타노시 아 피곤해 아 피곤해 기분이 좋네 확실히 너무 많이 놀러 다니나 생각이 들었는데 공항 오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네 우선 여행은 행복을 찾기 위한 여행입니다 저번에는 나를 찾는 여행이었는데 이번엔 나의 행복을 미안으로 해 sogar ühl 아 이 자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소리를 자라지지 않으려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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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독재점이 더 맛있어 저기야 더 써놓은 맛이 왔습니다 복권 사야지 10억은 내꺼 타이트 스테이션도 무참지 타이트 스테이션도 무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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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사가 잘되나 양이 한편없어져 10시 10시 깜짝이야 무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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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